이 주유소 문제 한번 보시죠. 참 주유소가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참 세상에 영원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한 기자가 현장 취재를 해가지고 50년 넘게 대구에서 운영하던 주유소의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김동철씨 62세입니다. 말것을 흐렸습니다. 폐업을 하면 남은 기름을 팔고 밀린 외상값을 받아도 그의 품질에는 통장에는 1500만원이 남습니다. 김동철씨는 남은 돈으로 다른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막막한 상황입니다. 62세에 참 다른 일을 시작하기 쉽지가 않죠. 가족들이 가업인데 아버지 때부터 해오고 물려받은 모양입니다. 조금 더 버텨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말려서 마음이 안 좋았다. 이 가업을 아마 물려받은 시점이 대략 한 1990년 되겠는데 막상 폐업을 하고 나니 한편으로는 후련한 기분도 든다. 여기에 아주 많은 사연이 들어있는 겁니다. 교훈과 7월 3일 주유업계에 따르면 유가 상승으로 가격 경쟁을 벌이던 주유소들이 하나 둘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 지난 5월까지 전국에서 122개의 주유소가 폐업을 했다. 작년은 213개의 주유소가 폐업했다. 폐업 대신에 개점 휴업 상태인 주유소도 많다. 주유소는 폐업을 하려면 대략 2억에 3억 정도 드는 정화작업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폐업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엎친 데 덧진 격으로 올해만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알뜰 주유소가 김 씨의 주유소 반경 200m 앞에 두고 시행했다.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두 가지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이게 참 50년 이어온 가업이란 말이죠. 아버지가 할 때는 참 좋았을 겁니다. 거리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62세에 이번에 주유소를 폐업하시는 분, 폐업하시는 분, 아버지 세대는 정말 좋았죠. 주유소 한 개만 있으면 가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절로 해결될 정도로 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의 정도는 하지만 탄탄한 수익이 있는 그런 권리금도 많이 받아서 넘길 수가 있는 그런 거였을 겁니다. 아마 주유소 업계가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사건일 겁니다. 하나는 1995년 11월 13일 기사입니다. 주유소의 거리 제한 완전 철폐, 이때부터 이제 무한 경쟁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제는 거리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권리금이 확실하게 보장된 그런 종류의 사업이었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영원한 게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것이. 제가 이제 평생 동안 한 직장에 머물렀으면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안 할 겁니다. 40대의 직장을 떠나가지고 소위 자기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이게 그냥 세상은 그냥 한마디로 전쟁터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경쟁도 경쟁이지만 자기 수입원이 끊기는 거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술 변화,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 그다음에 세상의 변화 이런 것 때문에 수입원 자체가 끊어지게 되면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보존이 되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아주 초토화되는 거죠. 지금 주유수가 거리 제한 완환으로 완전히 한 방을 맞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또 하나의 큰 것은 이게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바로 이제 그런 알뜰 주유수죠.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지만 한국석유공사하고 여러분들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공기업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기업은 세금으로 보존을 받는 그런 업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한 경쟁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많은 그런 사업들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헬스클럽 같은 경우도 동네 헬스클럽이 문을 많이 닫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공공기관들이 제공하는 헬스장하고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 페어, 공정한 경쟁이 아니죠. 세금으로 지원을 받는 공적기관들이 계속 민간이 여러분들을 운영하는 그런 쪽에 진출하는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한영할 만한 일이지만 논리적으로 따지게 되면 옳지 않은 일이란 거죠. 한국석유공사가 뛰어들어가지고 결국은 압도적으로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거죠.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세상이 참 바뀌니까 급속도로 바뀌지 않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멕시코나 터키와 같은 그런 나라처럼 웬만큼 국민소득 수준이 한 4만 달러에 육박해가는 국가치고는 자영업 비중이 높지 않습니까? 자영업은 참 취약하거든요. 세상 변화에. 그렇기 때문에 주요수 업계를 보면서 참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 대비한다는 것, 또 새로운 그런 수익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런 걸 고민하게 되면 자영업하시는 분들한테, 자기 사업한, 자영업뿐만 아니고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안일함이라든지 그런 게 참 드물죠. 24시간 고민을 하고 살아야 되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참 그런 지난 날도 생각이 나고 그 까마득한 시기를 어떤 식으로 헤쳐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제 다 모든 것을 떠난 입장에서 한자 수고가 아주 비슷한 게 있습니다. 호경불사. 좋은 날이 오래 가지 않는다. 익숙하지 않는 사자성어입니다. 호경불사. 좋은 날이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이런 교훈 하나만 여러분들 가슴에 새겨도 제대로 살겠죠. 좋은 날이 오래 가지 않고 화무 십일홍, 꽃이 십일 피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좋은 날이 금세 가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고 좋은 날이 왔을 때 참 세월을 아껴서 준비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비하고, 또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항상 위험에 차고 위험에 차게 되면 엎어지게 되면 이제 일어서기가 참 어려운 시대지 않습니까? 엎어지게 되면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미드할 때 OME 오 departed 이러닝 eden 이 여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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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kan